우으으으 크... 애자에 감이 나왔어 ...애자에... 안녕하세요 말씀하셔서요 오늘은 안면도에서 황금백포를 타고 쭈꾸미낚시에 나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태풍이 오기전이기 때문에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너울도 좀 있어요 1일, 2일 같은 경우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쭈꾸미를 못 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황금뱃고를 타셔서 오전 짬낚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천수만 안쪽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다른 곳보다는 조금은 상황이 좋은 데서 낚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북상함에 따라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지금은 정조 시간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물 가기 시작하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하는 체비는요. 로드 같은 경우는 바낙스의 티젠 코이카 작년에 출시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렐 같은 경우도 바낙스, 바낙스 아이오닉스 인쇼어, 인쇼어 릴입니다. 7점대 릴이고요. 아무래도 쭈꾸미 가보지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가물려고 7점대 릴을 가지고 왔어요. 합산은 1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체비를 보시면 체비 같은 경우는 피싱템에서 출시한 야광명주입니다. 야광명주 12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타나 아기 하나 달아서 낚시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게요. 어우 그런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바닥치기가 힘들어요. 요즘 너울이 계속 있어서. 물어봐라. 어우 생각보다 무겁네. 오우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네. 애저물고 나왔어요. 생각보다 크다. 쭈꾸미가 쭈꾸미가 나올 줄은 생각보다 크네. 쭈꾸미가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포인트 지금 막 와서 오늘 몇 개를 잡을지 한번 열심히 해 볼게요. 바닥만 잘 찍으면 될 것 같아. 너울이 있어서. 현금팩콘은 체험 낚실때라 오전 한타임, 오후 한타임 두타임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낚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낚시하기 괜찮아요. 로드가 내려가면 바닥이 있기가 좀 힘듭니다. 로드를 살짝 올리세요. 너울이 들 때는. 너울이 있거나 앞으로 좀 뻥쳤을 때는 로드를 살짝 올리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직 물이 들가니까 덜 멀긴 덜 문다. 오늘 몇 마리나 나올래나. 쭈욱. 생각보다 크다, 형님. 9월 초 주꾸미가 이렇게 손가락만 있는데 올해는 좀 크네요, 주꾸미가. 오, 아들 잘 잡는다. 여기 아기도 한 명 왔거든요. 여기 아기도 이제 한 번 왔는데 아기 잘 잡네. 조금만 더 해보네. 빨리 찍고 빨리 올려야 돼요. 주꾸미는.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잡으러 왔어요. 오늘 1박 2일로 형님 놀러와서 저녁에 먹을 거 잡으러 오전 때 펜션 잡고 오셔서 오전에 잠깐 타고 오후에 관광하시고 오후에 관광하시고 저녁에 이제 주꾸미 잡은 거로 저녁 먹고 하시면 딱 좋은 여행 코스가 될 거예요.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바닥만 잘 찍고 있으면 묵직해져요. 확실히 아기보다는 이렇게 애자 물고 나오네. 애자. 야광명주가 생각보다 이게 야광역이 되게 세요. 그래서 아기는 옆에 바랐는데도 애자 물고 나와요. 애자. 슬슬 초래때 감이 옵니다. 이번엔 애기. 확률이 확실히 애자가 높아. 또 애자. 확실히 주꾸미는 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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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커. 커. 여기 건 되게 커요. 되게 커. 이 동네에 배들 다 여기 와 있네. 보시면 여기 이 동네 배들 다 여기 와 있어. 멀미하기 시작했어요. 아 속이 안 좋아. 속이 안 좋아. 꼴랑꼴랑 되니까. 오랜만에 멀미하네. 오랜만에 멀미하네. 까꿍. 아 짜고. 애기 애기. 으으으. 까꿍. 애자에 감이 나왔어. 애자에.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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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야광병주가 봉돌 사이즈별로 10호부터 20호까지 쭉 있기 때문에 봉돌 대신해서 외자를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은 조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